저희 같은 경우는 만남의 횟수보다는 성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저희 매니저님들도 활동하시고 1대1로 매칭을 하여서 그 회원을 계속 관리를 하는 게 장점이고요 가족 같은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오셔서 상담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최대한 부드럽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편안하게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정말 내 인연을 반드시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